A valid is piece of paper. 투표용치라는 건 한 장의 종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야. 그럼 여기 또 동사가 올 수 있을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야.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무슨 자리라고? 언제나 준동사 자리라고. 준동사는 두 종이죠. 투부정사 아니면 ing 혹은 pp. ing 끼면 언제나 pp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수식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능동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고 리스팅. 그러니까 후보들을 리스트로 한, 후보들을 목록으로 한 종이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후보들이래. 대통령 투표 관련된 얘기네. 그리고 그 투표들은 세워집니다. 당연히 카운티드 들어가야 되겠지. 목적어 없잖아. 그러니까 능동. 자, 그리고 the person who get the most bought.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사람이 새로운 클래스 프레지던트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장. 아, 이거 대통령이 아니라. 아, 맞.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반장이네. 참고로 미국 대통령은 대문자 p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냥 소문자 p로 써.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맞네. 단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